사실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어린 친구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뭘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뭘 배우고 싶어하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미래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